안녕하세요 페만둔남자 신성조 인선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CPU 가슴의 비교표 6월 버전입니다 가격기준은 다나와 오픈마켓몰 그리고 샵다나 가입기준 2개로 나눠 뒀고요 날짜는 6월 6일자 그대로 업데이트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 표 하나하나 보면서 제품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전체적인 느낌은 어땠는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음 전월 대비 하이엔드 구간은 대체적으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이거 내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뭐 3000 시리즈 3070에서 3090 사이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매우 비싸죠? 사기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 고성능 CPU가 안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간다는 얘기는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얼렁얼렁 밀어내야 자금이 융통이 되고 회전이 되면서 이문이 조금이라도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출혈 경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이거 가격이 그래픽 카드가 좀 내리면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뭐가 좋아요? 하이엔드 CPU 사기에 좋은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7월 8월쯤 되면 여기 적혀있는 가격보다는 다소 오른 가격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한번 고사양 제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민 좀 해보면 좋겠네요 특히 지금 70ti나 80ti가 상당히 저렴한 가게에 나올 것이라서 그거 특가로 구매하시고 뭐 반본체 고사양 CPU 넣고 짜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중급인 메인스트림은 어때요? 메인스트림은 i5는 일단 전멸이에요 물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올랐고 3600도 다소 가격이 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저희 측도 이제 원래는 3070이나 3080 위주로 나가다가 요새는 3060이 좀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상위 제품군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중급이나 아니면 하급 제품으로 전봇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다보니 여기서 일부 제품이 물량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밑에 엔트리나 메인스트림 CPU 구간쯤 되는 애들 있잖아요 i3부터 에슬럼 펜테엄 계열력 요놈들은 좀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원래 얼마 안하는 거라서 만원 이만원 올라도 폭이 큰 거거든요 지금 사무용은 내가 마땅히 추천할 만한 CPU가 없을 정도로 다들 오른 상황이라서 구매를 조금 밀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놈들도 아마 여름? 확실하게 여름이 오늘 7월 8월쯤 되면 가격이 다소 내릴 거라서 한두 달 정도만 구매를 밀어두시면 좀 더 가성비 있게 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표 뜯어보면서 하나하나 어떤 제품이 이번 달은 가성비가 좋은지 저와 함께 확인하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5950X는 여전히 가장 좋은 최상위 CPU입니다 뭐 스포츠카 느낌이 날 정도로 비싸요 CPU치고는 100만원 하잖아요 100만원 많이 비싸잖아 게임 성능도 최고고 멀티 성능도 최고고 싱글 성능도 2등이나 3등쯤 되니까 거의 최고라고 보면 되겠죠 모든 면에서 최고인 만큼 가성비도 제일 떨어지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천은 못해드리겠지만 최고의 CPU를 갖고 싶다면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950X는 지금 사면 안됩니다 게이밍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싱글 성능이든 다 큰 폭으로 505X보다 쳐지는데요 가격이 비슷해요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아 손주님 중고 사면 되잖아요 중고는 70이면 사던데 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최고급 라인업은 그 다음 라인업이 나오면은 뭐 가성비로 살만한 라인업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가성비 좋은 거 많잖아요 5800X 같은 거 사도 될 것 같은데 멀티 성능이 굳이 필요 없으면 게임 성능 준수하고 싱글 성능도 훨씬 좋은데 여튼 그래요 물론 멀티 성능 자체는 3950X가 좋겠습니다만 저는 3950X 살 바에 5900X 사든지 5900X 멀티 성능은 별로 차이 안나잖아요 근데 싱글 성능하고 게임 성능은 훨씬 압도적이에요 그다보니 3950X는 이제 중고든 세거든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5900X 한번 보십시다 5900X는 녹색 최종농업이니까 추천 제품인가 봐요 맞습니다 이 5900X가 지금 70만원 채 안하는 가격에 팔고 있는데요 게이밍 성능은 5900X랑 맞먹고요 멀티 성능은 5900X보다는 10% 정도 처지지만 그래도 싱글 성능도 비슷하고 멀티 성능도 전체 등수에서 3등 정도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CPU중에서 3등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최고급 CPU를 사고 싶을 때 5900X 정도가 추천 제품이 되겠죠 뭐 내가 보기에는 30만원 더 줄 만한 값어치가 5900X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505X에 30만원 더 줄 만한 값어치 있으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렌더링 인코딩해서 그걸로 돈을 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값어치가 있고 나머지 일반 게이밍 유저 아니면 간단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5900X 정도가 최상위 추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고 i9급 보겠습니다 i9급은 뭉뚱거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11세대 i9하고 10세대 i9 싹 다 뭉뚱거려서 5800X랑 비교해봐요 게이밍 성능 5800X가 이겨요 멀티 성능? 그나마 10900KF나 1850K 정도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요 싱글 성능? 11세대 i9 되면 약간 더 높은데 퍼센테이지 2% 정도라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가격은 어때요? 아이씨 i9 보자니까 오 이건 뭐 60만원이야? 최상위 제품 맞죠? 최상위 제품은 60만원이에요 그럼 좀 싼 거 뒤에 K 안 붙은 애들 보면 40만원 중반입니다 5800X가 지금 40만원 중반이거든요 얘네들하고 얘네들하고 가격은 겹쳐요 근데 겹치는데 이 밑에 라인업은 멀티 성능이든 싱글 성능이든 뭐 게임의 성능이든 확실하게 5800X를 압도하는 게 없거든요 그다보니 가산비적인 면으로 생각한다면 인텔 펜보이 분들 말고 일반 유저들을 봤을 때 5800X를 가지 위에 걸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다보니 여기는 추천 목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용도에서는 i9이 쓸만해요 제가 가끔 추천하는데 나는 어도비 계열 위주의 작업만 합니다 게이밍은 거의 안 즐겨요 하시는 분들 특히 프리뷰할 때가 아무래도 이 i9이 안 끊겨요 그다보니 그 경우에만 1850K나 10900F를 추천드리고요 그 외 대부분 용도로서는 그냥 5800X를 가는 건 추천드립니다 자 5800X 가입 마무리 지었고 3900X 한번 줄게요 3900X은 안 사 이거 살 돈이면 5800X 사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티 성능만 조금 뛰어난데 멀티 성능은 한 14% 5% 높겠네요 나머지 항목에서 큰 폭으로 쳐요 5800X 대비 아 그래도 저는 멀티 성능 필요한데요 그럼 차라리 5900X를 가세요 10만원 더 주고 3900은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i7 구간입니다 i7 구간의 성조님 11700K는 또 색칠을 해두셨네요 네 이걸 색칠하는 이유가 있는데 11700K가 유리한 게 있긴 있어요 뭐요 주식 주식할 때 얘가 싱글 성능이 뛰어나요 또 어도비 계열 어도비 계열 6호 이하로 쓰는 애들 있죠 뭐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은 라이트룸 아니면 영상 편집하더라도 너무 하드하지 않은 거 그럴 때는 오히려 프리뷰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뭐 인코딩 성능도 크게 쳐지지 않는 이 i7이 갈만한 제품이에요 특히 11세대의 경우 i9하고 i7하고 코어 숫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가격적으로는 20만원 쌉니다 전력 소비량도 아무래도 11세대 i9이나 10세대 i9보다 비교적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b560 상급 제품으로도 커버가 돼요 보드값에서도 조금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로모로 봤을 때 11700K나 KF는 여러분이 8코어 이하의 어도비 계열 작업을 하신다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아니면 주식 캐드캠 할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게임의 성능도 크게 쳐지지 않고요 이거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가선비적인 면으로 보다면 이 K 붙은 애들보다는 이 밑에 있는 10700F나 11700F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그랬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지금 11700F는 오히려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결국 선택지는 두 개 정도 좁혀진 것 같아요 K버전 사고 싶으면 11700KF 사시고요 가선비 잡고 싶으면 11700F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이 15000원 더 주면 11700KF도 있는데요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이 K버전을 단순히 2만원 차이라고 고르라고 잘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오버를 안 하면 0.1클럭 0.2클럭 정도 얼코올 부스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버하면 되잖아요 오버하자니 보드값하고 CPU 쿨럭값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가선비 생각하면 솔직히 K버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별로 수치는 안 하는 거고요 굳이 K를 사겠다면 그래도 모든 면에서 상위호환에 가까운 11700KF를 한번 보시고 가성비 잡고 i7 사고 싶다면 11700F 정도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수 게이밍 유저가 아닌 어도비 계열의 작업을 하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에다가 또 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을 가라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5800X 사거나 5600X 사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보드값도 사고 콜러값도 사고 게임 성능도 더 잘 나와요 특히 게임을 더 즐기시는 분들은요 특히 이게 지금 17700F하고 5600X가 가격이 갭치는데 보시면은 게임 성능은 오버 안 하면은 한 10% 가까이 5600X가 앞섭니다 멀티 성능은 또 17700F가 10% 앞섰는데 어차피 작업 안 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싱글 성능도 5600X가 앞서기 때문에 좀 더 빠릿빠릿해요 단순히 인터넷 창을 열거나 이럴 때도요 여러모로 5600X가 잘 나온 CPU이기 때문에 코어 숫자가 17700F 대비 적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5600X에 고성능 그래픽 카드 장착해서 상공팔 같은 거 꽂아도 거의 최고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게이밍 세팅을 하시는 게 게이밍 유저한테는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5600X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요 녹색을 해놨는데 이거는 슬그머니 좀 더 좋은 색깔인 노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에 노란색이 강추라고 아니다 빨간색 빨간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 슬슬 빼도 될 것 같은데 9세대 9세대 CPU 메리트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여기 여기 밑에 싹 다 메리트 없어요 자 일단 게임의 성능만 보면 5600X한테 너무 쳐집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뭐다 5600X가 3이 3만원인데요 요 밑에 애들은 뭐예요 이거 30만원 아니면 그거 더 비싸네 맞죠 메리트 짓불도 없죠 근데 게임의 성능 이만큼 많이 차이나요 10% 혹은 20% 차이나요 아니 성전이 왜 멀티 성능은요 아 그리고 멀티 성능은 5600X가 아무래도 6코어다 보니까 조금 쳐지는 계약을 보이긴 해요 8코어짜리한테 비교해서요 근데 그 쳐진다 20%까지는 차이 안나요 10% 진짜 많이 차이나요 18%에요 그럼 라이젠 3차CG일 때 싱글 성능은 5600X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멀티 작업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이어 밑에 애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아 그럼 나는 멀티 성능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왜 가 어 이걸 왜 가냐고 그냥 1700F가 하면 되지 멀티 성능 112%인데 이 밑에 애들 깨끗해봤자 다 비슷한 수준인데 맞죠 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게임에서는 또 이 1700F가 밑에들 그 평적해버려요 그다보니 이 밑에 건 아예 차다볼 값어치가 없는 애들이에요 15, 16번에 있는 17F나 5600X 둘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주느냐 난 작업에 조금 더 중점을 줘요 그럼 17F인거고 게임에 좀 더 중점을 줘야 하면 5600X인거지 그래서 이쪽은 싹 다 패스 그렇게 하이엔드 구간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스트림 한번 보도록 하죠 메인스트림 가면은 5600X가 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기준자 한번 넣어놓은 거고 무시하시고 밑에 거부터 보시면 됩니다 11세대 i5부터 라이젠 5 3500까지가 메인스트림 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성비만 보면은 3300X가 제일 나아요 다만 얘는 코어 숫자가 다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처지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좋아질수록 게이밍 성능이 좀 처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래픽 카드 성능이 2060 이하일 때는 3600이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이게 뭐 한 2080 슈퍼쯤 넘어가면은 좀 벌어지기 시작하고 뭐 3070쯤 가면 좀 더 큰 폭으로 벌어져요 그다보니 코어 숫자가 적은 거는 당연히 고성능 그래픽 카드 쓰기에는 좀 다소 아쉽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둬야 돼요 3300X가 아무리 가성비가 좋더라도요 특히 3070 정도 쓰시면은 뭐 게임의 성능 20% 넘게 차이나거든요 3070에서 20%면은 얼마의 값어치일 것 같아요 3040만원의 값어치에요 CPU에서 그 아이 난 똑똑하니까 가성비 제일 좋은 거 골랐네 20만원 아껴서 그러면 그래픽 카드에서 40만원 손해받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20만원 손해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고성능 CPU 가야되는 라인업이 있습니다 3000 시리즈 3060 Ti 이상쯤 되면 5600X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가성비가 다소 떨어지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얘가 훨씬 좋으니까 그게 아닐 때 여러분이 3060 뭐 2060 1660 슈퍼 뭐 이런 거 요정도 쓸 때는 이 3300X로 가시면 정말 가성비 있게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아래로 다 평정이 되는 게 잘 봐요 게임의 성능은 그 위에가 조금 더 좋은 거 같긴 한데 근데 가격 보니까 어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네요 위에는 다 20만원 심지어 30만짜리도 있어 이 돈이면 차라리 뭐 사요 돈 좀 더 보태고 5600X 사거나 아니 왜 3000600X 쓰는 게 맞지 이쪽 선에서 다 여기를 정리한단 말이에요 3000600X 요 밑에 라인업은 싹 다 정리할 정도 게임의 성능 좋고 멀티 성능도 뛰어나고 싱글 성능도 처지잖아요 맞죠 요 밑에까지 싹 다 정리한단 말이야 근데 요게 지금 다섯 올라서 원래 17만원인데 다섯 올라서 21만원이에요 누가 그러시더라구요 성조님 저번 달 대비 3600이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안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 천만의 말씀 i5도 올랐기 때문에 솔직히 똑같은 빌로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이 라인업에서 산다 그러면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3600 가느냐 아니면 3300X 가느냐 이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멀티 성능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 난 모바일 게임 돌리면서 일반 게임을 해요 아니면 난 조금 더 성능 좋은 그래픽카드 쓰고 싶어요 3060 정도 그 정도면은 3600 가시는 거고 나는 2060 이하로 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3300X 가시는 거예요 성조님 저는 3060 Ti나 6700 XT나 아니면 3070 가고 싶은데요 하면 5600X 가는 거고 딴 애들은 어느 뭐로 봐도 딱히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얘 정도 가격이면은 차라리 돈 5500원 더 주고 5600 가는 게 맞는 거고 여기 라인업 가격이면 맞죠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보자니 3700이 제일 나은 선택이고 또 밑에 가격에서 보자니 3300X가 제일 나은 선택 여튼 이런 식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메인스트림도 딱 녹색 칠해놓은 애들만 쓸만하고 나머지는 제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 따로 안 할게요 제끼면 돼 그냥 자 그 다음은 엔트리 한 번 봅시다 엔트리는 음 살 거 없어 내가 저번 딸도 살 거 없다고 그랬는데 더 올랐네 제정신인가 그나마 있잖아요 그나마 그나마 가성 비싸보이는 거는 만 100F거든요 만 100F는 성주님 내장 그래픽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 내장 그래픽 꼭 필요해요 아 차라리 1030이랑 달아 쓰세요 이게 애매한 게 내장 그래픽 필요해서 4350 지루 가자니 만 1000 F 아 만 100F 플러스 1030이랑 가격이 비슷하고요 그렇다고 뭐 3400 지루 가자니 오히려 그거보다 더 비싸고 또 3200 지루 가자니 돈 조금만 더 보태면 만 100F 플러스 1030 갖는 거랑 가격이 비슷해 펜템 애슬런 가사니 성능이 너무 떨어져 얘네들이 2코 짜리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는 아예 그냥 살만한 게 없어요 사무용 견적 그냥 50만원 높여잡고 1030 집어넣고 만 100F 쓰시는 게 오히려 좋은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월간 견적도 그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월간 견적 만드는 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 그동안 가격이 느린다면 또 생각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여기 라인업은 살만한 게 만 100F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싹 다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성조가 녹색을 취해놓은 것 중에서 고르는 게 가장 나은 거겠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뭐 같은 페로 보고도 생각이 다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로 보고 직접 한번 판단하시고요 제가 최종 마무리 짓고 오늘 영상 끝내겠습니다 자 전체 가 아닌 하이엔드 구간만 골라서 본다면 가성비 1위는 5600X가 차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게임의 성능이 워낙 가성비가 압도적이라서 1등 1등 멀티 성능도 사실 중3급에 속하기 때문에 얘가 가성비 1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5600X 아래에 위치하는 9세대 CPU 중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600X에 범접할 수 있는 게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없고 멀티 성능도 큰 폭으로 앞선 애들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가성비는 다 안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짓으면 됩니다 뭐 5600X 혹은 17100F 17100F가 가성비 2등이거든요 멀티 성능을 좀 더 필요로 하시면 17100F로 가시고요 나는 순수 게임의 성능이 제일 중요하다 하시면 5600X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성비와 별도로 추천하는 CPU는 없어요 있습니다 11700K나 5800X 5900X 정도가 됩니다 11700K는 이제 오버해주면 11900K와 별 차이 없는 싱글 성능하고 게임의 성능 거기다 어도비계열 작업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오버 안 해도 어도비계열이나 주식에서 큰 차이가 안 나요 게임의 성능 차이는 조금 나긴 하는데 그것도 큰 차이 안 나고요 이게 오히려 11900K가 가는 것보다 나은 것 같고요 5800X는 5600X의 거의 모든 면에서 상위 호환이니까 약간 돈요유가 더 있다 그러면 5600X 대신 5800X 가는 것도 괜찮고요 5900X는 일반적인 게이밍 유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립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이엔드 구간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스트림은 전체 가성비 1위는 3300X가 차지했지만 얘 절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고성능 그래픽카드 사용한다면 그냥 5600X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에서 나눔 되냐면 3060 이하급은 아니 3060 정도는 그냥 3600 쓰시고요 2060 이하는 3300X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3960 Ti나 6700XT 이상을 쓰신다면 5600 쓰는 게 딱 밸런스가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테스트한 구간이 있으니까 제 유튜브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가성비 2위는 3500이지만 3300X의 하위 호환핸드가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가성비가 무조건 좋다고 이거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3300X하고 비교했을 때 게이밍 성능이 좋기로 하나 머티 성능이 좋기로 하나 싱글 성능이 좋기로 하나 하나도 좋은 게 없잖아요 그냥 가성비만 이득인 거예요 하위 호환 심지어 가격도 1000원 더 비싸 성저가 늘 가성비만 보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랑 조금 다르게 추천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가격에 하위 호환인 애들 굳이 고를 필요는 없잖아요 가성비 2등이든 3등이든 그래서 어느 정도 겹치는 구간이 있으면 그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거 하나씩 뽑아서 각 장점을 뽑아 쓸 수 있게 여러분 추천하는데 생각하시면 될까요 자 엔트리 구간 살 거 없다 패스하자 없어요 하하하하 자 그렇게 6월달 CPU 가성비 비교표 마무리 지었고요 어때요 영상이 구매하시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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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